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국가직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국가직 문제풀이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이번 연도 국가직 9급 문제는 문법 문제가 굉장히 적었어요. 문법 문제가 좀 줄었다고 하더라도 보통 한 8문제 정도는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문제가 문법이 한 3, 4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문학하고 비문학이 채웠는데 한자 문제 두 개 나왔고요. 그래서 비문학이 8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배열 문제까지 해서. 그래서 비문학 문제의 어떤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이제 뭐 큰 흐름이라고 말하기엔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문학, 비문학이 예전보다는 당연히 많아진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비문학은 꾸준히 계속 뭐 하셔야 돼? 읽어주셔야 돼요. 꾸준히 읽어주셔야 돼, 주셔야 비문학 점수는 역시 뭐 할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문법 문제가 뭐 적어졌으니까 문법 문제 공부를 안 하야겠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입장에선 더 짜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 문제가 차라리 많아 나아진다면, 그죠? 내가 문법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문법 문제 많이 맞히면 되겠구나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 문법 문제 해야 되나? 근데 내 문제가 문법이 나왔는데 내 문제 다 틀리면 80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문법 문제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 어떤 여러분 입장에서 좀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 국가직은 좀 다른 연도에 비해서는, 연도에 비해서는 문법 문제 비중이 굉장히 적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직, 6월에 있는 지방직이 또 똑같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또 지방직과 국가직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공부를 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한번 가볼까요? 자, 1번 문제가 됩니다. 맞춤법에 맞는 것만으로 묶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일단은 딱 보자마자 눈에 딱 띄는 건 이제 4번이 될 거예요. 그쵸? 요거는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본 거가 되는데 1번 같은 경우는 꼭지, 우리말하고요. 점, 뭐가 되는 거? 한자어가 만난 사이소리예요. 사이소리기 때문에 뭐 넣어줘야 돼? 사이시온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흡입량, 구름량, 정답란, 그 다음에 칼럼란은 우리 두음법칙 할 때 공부를 했던 거예요. 두음법칙 할 때 공부했던 건데, 우리 두음법칙 이거 공부했던 거잖아요. 그쵸? 우리 그대로 공부했던 거잖아. 그래서 란, 른, 릉, 그 다음에 량 이런 것들은 이제 앞에 뭐가 있을 때 한자가 왔을 때 란, 릉, 량이 붙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고유어나 외래어가 오게 되면 두음법칙을 잡아서, 두음법칙을 잡아서 뭘로 적는다? 난, 능, 양으로 적는다라고 공부를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한자어니까 흡입량, 그쵸? 그 다음에 구름량, 요거는 우리 강조했던 거죠. 제가 구름량은 두 번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치? 그래서 구름량 나왔고, 정답란, 그 다음에 칼럼란, 요거는 이제 외래어니까. 그래서 두음법칙과 관련된 문제가 요 2번이 정답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같은 경우에 일단 짝꿍을 잘 짓긴 치웠어요. 얘는 원형 밝혀서 오뚜기가 된 거고, 원형 안 밝혀서 사라기가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같은 논리이기는 해요. 우리가 공부했던 건데 요게 이제 뭐였냐면 싹뚝, 법석, 그쵸? 그래서 발음은 뭘로 발음하는데? 된소리로 발음하는데 적을 때는 뭘로 적지 않는다? 예사소리로 적는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고거예요, 고거. 요 앞에 게 뭐냐면 이제 뭐 된소리로 발음이 되니까 된소리로 적는 거. 뭐 오빠, 어깨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잖아. 그쵸? 다만 이렇게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들은 뭐한다? 예사소리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온다고 했어. 근데 요거 공부할 때 뭐라고 나왔냐면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반복되는 경우는 뭘로 할 수 있다? 된소리로 적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뚝딱, 딱딱, 쓱싹, 쌀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딱따구리도 여러분 여기가 기억받침 뒤니까 얘도 뭘로 적을 수 있어? 쌍디긋, 쌍디긋으로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된다? 딱따구리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같이 묶어서 문제를 내긴 낸 거예요. 어쨌든 같은 영역 안에서 아셨죠? 그래서 딱따구리가 되는 거고 요게 제일 쉬웠던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한자와 한자와가 만났을 때는 된소리가 되더라도 뭐 붙이지 않는다? 사이쇼 붙이지 않는 게 원칙이 되는데 그 예외가 착간, 택간, 곶간, 숫자, 횟수, 세빵 이렇게 여섯 개였거든요. 그래서 화병 같은 경우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게 화병, 대가, 횟집에 있는 거, 식가 이런 것들 많이 봤었잖아. 기출로 봤을 땐 초점 이런 것들도 다 사이쇼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배웠던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1번 문제의 정답은 몇 번? 2번 문제가 2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화병, 이거 사이쇼 빼주면 되겠고요. 2번이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 문제가 또 나오긴 나왔어요. 다이어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친구에게 줄 선물을 예쁜 포장지에 뭐하고 있다? 싸고 있다. 이게 뭔뜻이야? 물건을 안에 넣고 보이지 않게 씌워 가리거나 둘러 말다의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이어 문제가 되겠죠. 사람들이 안체를 겹겹이 싸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가 된다? 주위를 가리거나 뭐하다? 막다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2번이 보쯤을 싸고 산길로 향한다가 되는데 이거 2번 하신 분들도 좀 몇 분 계셔요. 조금 헷갈리는 하는데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옮기기 좋게 상자나 가방 따위에 넣거나 종이나 청끈 따위를 이용해서 뭐하다? 꿀이다. 그러니까 옮기기 좋기 때문에 어딘가 간단 말이야 항상. 그치? 그래서 이걸 싸서 산길로 향하고 있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랑 관련이 없어요. 3번이 되겠죠. 아이는 몇 권의 책을 싼 보퉁이를 들고 있다가 이게 이제 뭐가 된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 3번이 되는 거고 학교에 가려면 가방을 싸야 되잖아. 그치?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아까 똑같은 거예요. 2번하고 4번이 똑같은 거예요. 2번하고 4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왔다면 1번은 쉽게 지워졌을 거고 2번하고 4번하고 뭐 하는데 똑같은데? 라고 느낌이 왔다면 몇 번으로 갈까? 3번으로 가서 맞게 되는 문제였어요. 되셨죠? 이 정도면은 다이어 문제에서는 난도가 완전 낮은 것도 아니고 완전 높은 것도 아니고 한 중간 정도의 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이었고요. 3번이에요. 이거 틀리시면 안 됐던 건데 날씨가 선선해지니 책이 잘 뭐한다? 읽힌다. 그쵸? 이딴 데 엄마가 아이에게 책을 읽힌다 해도 사동이 되고 오늘은 책이 잘 읽힌다 하면 뭐라고 했어요? 피동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게 잘 된 거야. 뭐 하면 틀리는 거 여러분? 읽혀진다 이러면 뭐가 돼? 이중 피동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된 거고요. 나름 여러분 나름 뭐가 되냐면 이제 좀 여러 가지 섞였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른 문장 쓰기가 범위가 뭐하다고 해서 제일 넓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 내가 낼 수 있는 카드가 되게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문제를 풀어서 얘는 이것 때문에 아니야 얘는 이것 때문에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 안 그러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경험이거든요. 경험. 2번은 여러분 속독으로 읽는다고 했는데 이게 뭐가 될 것 같아? 의미가 중복된 거예요. 의미가 중복. 그래서 속독이 빠르게 읽다가 되는 또 읽다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살려야지. 만약에 속독만 살릴 거면 어떻게 살려야 돼? 속독하는 거는 힘들어. 라고 하든가 아니면 빠르게 읽는 것은 힘들어. 라고 해야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의미가 뭐 된 거? 중복됐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2번은 의미 중복돼서 틀린 거고요. 3번 같은 경우에 봐봐. 내가 이 일의 책임자가 되기보다는 직접 찾기로 의견을 모았다. 라고 했는데 직접 찾을 거야. 뭘 찾겠냐고. 목적어가 빠졌단 말이야. 그쵸. 뭘 찾을 건지 빠졌고 그 다음에 의견을 모았는데 주어가 빠졌죠. 누가 모았는지. 그치? 주어도 빠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자들이 의견을 모았고 그치? 그 다음에 찾기로 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 일의 책임자를 직접 찾기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문장 성분이 뭐였다. 누락. 빠져서 잘못된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4번은 뭐가 되냐면 시화전을 홍보하는 일과 시화전의 진행이라고 해서 굳이 이게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 두 번 반복될 필요가 없지. 몇 번만 살려도 돼. 한 번만 살려도 되잖아. 한 번만. 그치? 그러니까 얘는 시화전을 홍보하는 일과 진행하는 일. 이래도 여러분. 그치? 홍보한다. 시화전. 진행한다. 시화전. 그치? 목적어가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한 번만 써도 매끄러운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3번 문제는 1번이 정답이 됐던 거고 나머지는 잘 보이지 않았겠지만 의외로 여기서 그냥 금방 눈에 보이는 답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틀리신 분들은 미안하지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약간 이런 게 이제 안 보였던 것 뿐이지 이거는 좀 쉽게 보였어야 되는 문제예요. 아셨죠? 정답은 3번에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독해 문제가 돼요. 여러분은 뭐 시험지니까 이제 선택지 다 보시면 되게 선택지 1, 2, 3, 4번 다 보면 되는데 여기 보면 빅공예란 뭐뭐뭐뭐뭐를 말한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1번에 빅공예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게 빅공예에 대한 정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 줄인데 과학저널인 사이언스 어드밴스의 전세계 빅공예 지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빅공예가 심각한 국가다 라고 해서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전문가의 말을 뭐 했어? 인용했어.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기에 2번 보면 3번이다. 인용해서 빅공예가 심각한 국가로 우리나라를 뭐하고 있다? 제시하고 있다가 맞는 거죠. 3번 선택지도 맞아요.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4번에 마지막에 보게 되면 빅공예는 멜라토닌 부족을 초래해서 인간에게 수면 부족과 면역력 저하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라고 해서 빅공예에 따른 문제점을 지금 뭐하고 있어?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사례를 들어 빅공예의 악영향을 뭐하고 있다? 제시하고 있다가 되는 거죠. 선택지 2번 보시게 되면 빅공예 주요 요인이 인공조명의 누출 원인을 의미한다. 인공조명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솔직히 난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아셨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이에요.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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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문법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름 규칙 불규칙에서는 난도를 좀 높게 낸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불규칙이게 불규칙이 아니게 라고 묻는 거였는데 어근이냐 어미냐를 나누는 거는 많이 온 거야. 한 8구까지 온 거예요. 10에서 그래서 크게 쉽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기본기가 탄탄했다면 어땠을까? 좀 아쉬움은 있어요. 자 항상 기본형 쓰시라고 했어요. 그쵸? 자 빠름이에요. 기본형 뭐가 되죠? 빠르다가 되고 뭘로 활용해요? 빨라가 됩니다. 리을 덧생겼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어간이 변하는 르불규칙이 되겠죠. 그래서 어간 변하는 거 맞아요. 자 그리고 노람이에요. 얘 기본형 뭐야? 노, 라, 타, 노란이, 노래로 활용합니다. 그쵸?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어간, 어미 둘 다 변하는 히읗 불규칙. 그쵸? 그래서 어간, 어미인데 어간하고 얘는 어간, 어미이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어요. 맞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치름이에요. 기본형 뭐죠? 치르다, 치러입니다. 자 의탈락은 규칙이에요? 불규칙이에요? 규칙활용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미 끝났어요. 그치?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입장이었고 시험 봤다면 여기서 난 안 봐. 이거 안 봐. 볼 필요도 없잖아. 그치? 근데 공부니까. 공부니까. 공부를 함의해요. 기본형 뭐가 돼? 하다가 되고 뭐가 돼? 하여가 되는 어미가 변하는 무슨 불규칙? 여불규칙이 돼요. 그치? 그래서 어쨌든 얘는 어미 불규칙이지만 얘는 규칙이니까 해당사항 없고요. 3번이에요. 라면이 불음. 그리고 우리 강조 많이 했던 아이가 되겠죠? 기본형 뭐? 붓다, 불어가 되니까 디귿이 리울로 변하는 디귿 불규칙이에요. 어근이 변하는 거 맞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바라다, 바람 바라다, 바람, 바래 이거예요. 바라다, 바라고, 바라니 이거죠? 좀 당황스럽고 이 새끼가 왜 규칙으로 나왔을까? 좀 당황하긴 했어요. 이게 뭐지? 난 얘의 불규칙을 한 번도 본 적 없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나왔어요. 근데 규칙이에요. 그치? 그리고 여러분 일단 내가 또 여러분 입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여불규칙하고 러블규칙인데 바라러, 바라 관계 없잖아. 그쵸? 우리가 여불 어미가 변하는 건 두 개밖에 없다고 했잖아. 일단 공부할 때는. 그치? 여와 러 그치? 나머지 이제 다 해당사항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바라다, 바라 여가 붙을 수도 없고 러가 붙을 수도 없어요. 그냥 뭐야? 규칙이야, 규칙. 그치? 정답은 4번인데 우물물을 뭐하다? 푸다야. 얘는 뭐가 돼? 푸다, 퍼가 되죠. 그럼 얘는 모탈락 우탈락된 그치? 어간이 변하는 우불규칙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얘는 어간이 변하는 우불규칙이에요. 얘는요. 목적지의 이름 이거 많이 했던 거지. 말하다도 일러다 있지만 얘는 어디어디에 이르다, 이르러 로 활용하는 무슨 불규칙? 어미 변하는 러블규칙이잖아. 그치? 그래서 정답이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5번 정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6번. 와 고시조 해석 문제가 계속 나와요. 지금 계속 이번 연도만 해도 지금 한 3번 나왔어요. 지지난주 소방도 나왔고 이번 국가직도 나왔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쪽에 있는 거 있죠. 앞쪽에 그치? 일단 시조는 분량이 좀 많다라고 친다면 최소한 고려과역까지는 그치? 고대과역하고 고려과역 합쳐봤자 한 20편도 안 되잖아. 그거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모아야 돼. 해석 문제를 한번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해석 문제가 너무 쉬울 수밖에 없겠지만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어 많이 틀려요. 그래서 오 왜 왜 왜 왜 이렇게 저는 계속 의문점이 드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려운 것만 하려고 하고 기본기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 아셨죠? 그래서 지방직 대비하실 거면 계속 해주셔야 돼요. 동동이에요. 고려과역입니다. 그쵸? 일단 뭐 내용은 떠나서 해석 문제니까 2월 보름에 아우 이건 감탄사라고 했고 그치? 높이? 켠? 등불 같구나. 그치? 이거 우리 투앤투 할 때 등불 해가지고 원관념은 달인데 등불에 비유했고 님의 아름다운 님의 멋있는 모습 그치? 그걸 뭐 했다? 비유한 거다라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켜다가 되는 거고 여기는 높이 켜다 켠이 되는 거고 만인을 비추실 즈의 모습이셨다라고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잘생겼나 봐. 내가 뭐라고 했냐면 달처럼 허염물건하니 아주 잘생겼나 봐. 그래서 만인을 비추실 얼굴 모습을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즈의 뭐가 되는 거야? 모습이 되는 거고 이 달 외꽂이 만춘 달 외꽂이 진달래꽃 그러니까 등불하고 이 진달래꽃이 님을 비유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다 얼굴이 잘생겼다. 그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즈의가 모습이 되는 거고 4월 안이 잊어오는 꾀꼬리세요. 라고 해서 안이 잊어서 오는 꾀꼬리세요. 자, 무습다. 이제 이게 뭐라고? 무심하구나. 그래서 무심한 녹사님은 낫네. 어, 그럴 듯해. 근데 여러분 이게 무심다가 이게 무심하다가 아니라 왜 어찌하여 왜 녹사님은 나를 잊고 왜 안 오실까 고액이거든요. 그래서 해석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돼요. 해석문제를 좀 하셔야 돼요. 실제로. 아셨죠? 그래서 저도 좀 고민 중이에요. 지방직 대비할 때 해석문제를 내야 되나 너무 아까워요. 해석문제 내기에는 20문제 중에 고민고민하고 내는 문제인데 해석문제 하나 딱 내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근데 틀리니까 내야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해석을 다시 한번 해주셔야 알겠죠? 해석문제 꼭 기억하셔야 돼. 알겠죠? 음 네 꼭 하셔요. 제가 좀 시간이 되면 제가 정리라도 좀 할게요. 중요한 것들 알겠죠? 정리를 할 테니까 꼭 기억하셔요. 그래서 어찌하여가 된 거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내 프린트는 어디 갔냐 아 여기 있구나 그 다음에 7번 문제예요. 한자 문제가 됐는데 그분은 냉혹한 현실을 잘 견뎌냈다 라고 할 때 실자 그렇죠. 집실이 아니죠. 열매실 자가 들어가서 현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 1번은 틀렸고요. 야박하다 이거 잘했지? 그래서 이게 2번이 정답이 되고 근성에서는 뭐가 뭐가 달라졌어? 근자가 달라졌죠. 그치? 그래서 이게 뿌리 근자가 나와서 근성이 돼야 되고 채용할 때 이 채용은 캘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채무관계 할 때 그 채예요. 그래서 다릅니다. 책자가 달랐어요. 아셨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여기서 뭐 한자를다가 내가 아는 거 나왔어 해서 푸는 부분은 생각보다 몇 번 말했잖아. 많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빨리 뭐 하시는 게 제일 좋아. 빨리 찍고 그 다음 문제 푸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죠. 괜히 본다고 괜히 본다고 보이지 않아요. 괜히 본다고 집중하고 보면 누가 바람바랄 떨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아 모르는 단어 나왔다 이러면 뭐 하면 그냥 패스 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7번 정답 2번이고요. 8번이에요. 화법 문제가 나왔는데 어 보기가 너무 쉬웠어요. 보기가 너무 쉬웠어요. 자 일단 여러분 사회자가 우리 투앤투 할 때 정리했던 거 기억나죠? 사회자의 역할 주제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발언 순서 컨트롤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약해주거나 질문하거나 등등등이 사회자의 역할이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주제 설명해줬어요. 그치? 주제 알려줬고 그 다음에 발표 순서 뭐해줬어? 지금 얘기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최규수가 뭐하고 발표했어요. 그치? 발표했고 사회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발표를 뭐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누구누구 발표가 있겠습니다. 라고 해서 발언 순서만 뭐하고 있다? 컨트롤하고 있어요. 뭐 요약해주는 것도 없고 질문하는 것도 없고요. 자 정박사도 마찬가지 그냥 쭉 뭐하고 있어요. 이렇게 쭉 발표하고 있어요. 혹시나 해서 저는 이제 선택지를 보고 문제를 풀었는데 선택지가 너무 단순해서 읽는 것도 거의 뭐 대충 읽었어요. 왜냐하면 선택지에 뭐 정박사가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니 뭐 데이터를 활용했니 이러면 이제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데 그런 질문이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난도가 높지는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냥 단순하게 반표하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 질의응답 뭐야 그냥 토의만 뭐하고 있어 이렇게 발표만 진행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마지막 이제 사회자가 말 잘 들었다. 그래서 극복한 방언을 말씀을 들었는데 언어청체는 뭐가 있느냐 무턱대고 질문한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의견을 다 모아서 하게 됐겠죠. 자 그랬을 때 발표 형식 맞아요. 발표 형식 맞는데 사회자는 발표자 간의 이견 다른 의견을 조정해서 의사결정을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치 이게 무슨 뭐 싸워가지고 중재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너는 몇 개를 먹겠다는 거야 두 개를 먹겠다는 거야 너는 세 개 넌 두 개고 넌 세 개니까 이쪽 목이 어떠냐 이쪽 목이 좋아 좋아 이쪽 목이 먹는 거야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견을 조정해서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있는 거라는데 여기서는 전혀 그런 게 없죠. 그치 그리고 사회자는 여러분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건 별로 없어요. 토이토론에서 아셨죠 그래서 정답 몇 번으로 가야 돼 2번으로 가는 거고 3번은 주제에 대한 자신의견을 밝혀 청중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청중의에는 발표자 발표 내용을 봐봐 확인하고 관련된 뭐하고 있어 질문을 하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게 제일 수준 높았던 지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요게 제일 수준 높았어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이에요 자 대화의 경률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꾸준하게 그래서 대화의 경률은 꾸준하게 나와 있고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건 나와서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신을 상대방에게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는 건 무슨 경률 겸량의 경률인데 딱히 안 떠올라도 상관은 없어요 이걸 외운다고 문제 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저는 그냥 아는 척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겸량의 경률이 되는 거고 상대방이 부담 주지 않는 게 뭐였어요 요령의 경률이었죠 이거는 벌써 지금 2년째 나온 거야 지난 작년에도 나왔단 말이야 그쵸 김부장 죄송합니다 아니야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금방 갔어 뭐 이런 거 상대방에게 뭐 주지 않는 거 부담 주지 않는 거 요령의 경률 그쵸 요령의 경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조건 내 잘못이야 무조건 내 잘못이야 뭐가 되는 거야 관용의 경률 그쵸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 아 그래 뭐 냉면 냉면 아 냉면 좋다 냉면 좋지 와우 올처럼 더울 때는 냉면 먹어야지 아 근데 내가 배가 좀 아파서 면 말고 밥부터 먹으면 안 될까 요런 거 이게 무슨 경률 동의의 경률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 1번 보시게 되면 어 정말 멋있어 아유 아니에요 부족합니다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겸량의 경률이 되는 거고 어 미안해 늦었어 아유 괜찮아 쇼핑 와서 기다리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왜 늦게 왜 개새끼야 이름이 이제 안 되는 건데 아니야 시간 가는 줄 몰랐어 그러니까 되니까 이게 뭐야 요령의 경률이죠 세 번째가 아까 관용의 경률인데 네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리잖아 이거는 관용의 경률을 어긴 거지 그치 어떻게 고치면 될까 내가 귀가 안 좋아서 잘 못 들었는데 또는 내가 딴 생각하다가 잘 못 들었는데 미안해 내 잘못이야 한 번만 더 얘기해 줄래 요게 뭐가 되는 거야 관용의 경률이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기원아 경의 선물로 귀걸이 사는 게 어때 귀걸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게 아니라 어 좋은 생각이야 그러니까 뭐가 돼 동의의 경률을 하고 다시 의견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게 관용의 경률에 어긋난 거 정답은 3번이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길었는데 막 어렵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조금 어려운 건 헷갈렸던 건 또 있긴 한데 여기 보세요 하버마스는 18세기부터 현대까지 미디어의 등장 배경과 발전 과정을 분석하면서 봐 공공 영역의 부상과 쇠퇴를 뭐 했어 추적했어 그치 그러니까 지금 논지의 요는 뭐냐면 공공 영역의 뭐가 되는 거야 상승 부상과 그 다음 뭐가 되는 거 쇠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공공토론을 통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를 도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살롱이 초기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는 주장한다 즉 사람들이 이 살롱에 모여가지고 다 의견을 개진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치가 뭐 할 수 있었다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마버스는 보는 거죠 그치 그만큼 여러분 어떤 거 공공 영역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라는 얘기였어요 이 사람은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그러나 여기에요 하버마스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 민주적 토론은 문화 산업의 발달과 함께 뭐가 되었다 퇴보된 거야 그러니까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공공의 여격은 뭐 되는 거야 쇠퇴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마지막 미디어 그 다음에 미디어가 점차 마지막 단락이죠 점차 상업화되면서 하버마스가 주장한 대로 공공 영역이 뭐 되고 있다 침식당하고 있다 계속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결과 공적 주제에 대한 시민들의 논의와 소통의 장이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공공 영역이 뭐 되었다 축소되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요는 뭐가 되는 거야 문화가 발전하면 할수록 공공 영역은 뭐 한다 후퇴했다 그 얘기가 마지막 제일 중심 문장이 되겠죠 그랬을 때 1번 보세요 살롱 문화에서 살롱 문화에서 특정 사회계층에 대한 비판적인 토론 허용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특정 계층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지문만 보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알맞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인터넷 발달과 보급은 상업적 광고뿐만 아니라 봐봐 공익 광고도 뭐 했다 증가시켰다고 했는데 공익 광고는 뭐가 되는 거야 공공 영역이잖아 그럼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떨어져야지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여기 마찬가지 미디어가 발달하면 할수록 공공 영역은 공허해지지 않는다 공허해진 거야 공허해진 게 맞죠 그래서 여러분 수익성 위주 미디어 플랫폼과 콘텐츠가 더 많아지면서 민주적 토론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공공 영역이 쇠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자 11번이에요 전개 문제가 되는데 역시 난도가 막 높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선택지를 보시게 되면 기역기역 리을 리을이에요 그쵸 기역기역 리을 리을인데 폭설 즉 대설이란 많은 눈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집중돼 내리는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폭설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그 다음에 기억이 오게 되면 그런데 눈은 1시간 안에 5cm 이상 얘가 올 리가 없어요 그치 얘가 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몇 번이 재워지는 거야 1번하고 2번은 뭐하게 돼요 지워지게 되겠죠 그 다음 싸움이 이제 뭐 싸움이야 리을과 리은 리을과 기억 싸움이 되는데 자 리을은 대설의 기준으로 주의보야 주의보는 24시간 새로 쌓이는 눈이 5cm 이상이 될 때 될 때이다 가 되는 거야 그리고 바로 이걸로 갈 리가 없죠 그치 그래서 조금 더 문제를 풀고 나서 꼼꼼하게 읽어본다면 대설의 주의보거든요 대설주의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얘기할까 대설경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설경보 그 다음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되는 거야 다만 산지는 몇 센치 이상 쌓여야 된다 30cm 이상 쌓여야 눈이 좀 맞다 라고 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제 주의보 경보 그 다음에 경보 주의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통 30cm 20cm 되잖아 그치 그런데 도시에서는 몇 센치만 쌓여도 5cm만 쌓여도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가 되는 거지 맞죠 그 순서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선택지 보시고 따라가면 금방 푸실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괜찮았어 정답은 이제 3번으로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다음 글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어요 이게 조금 흐릿한 문제였거든요 좀 명확하진 않았지만 약간 흐릿하게 정답을 체크라는 문제였는데 우리가 여러분 1교시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어디까지 공부를 하게 되냐면 2교시 정도 되겠구나 언어가 그 사회 문화를 뭐한다 반영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언어를 보게 되면 그 사회 사람들의 문화도 알 수 있고 생각도 알 수 있고 끝이 다 알 수 있다고 했어 그게 지금 언어가 사고를 반영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1번 보시게 되면 쌀 모 벼 쌀 밥 이게 이제 제일 쉬운 보기였죠 자 우리나라는 쌀이 뭐가 되니까 주식이다 보니까 쌀과 관련된 어휘가 많다 안 많다 많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는 그 사회의 문화 사고를 뭐한다 반영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없던 사람은 산도 파랗다 물도 파랗다 파랗다가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파랗다와 초록 이걸 구별해 못해 구별 안 합니다 거의 그치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언어가 사고를 뭐한다 반영한다라는 얘기예요 그치 이거 우리 천지에도 비슷한 문제 있어요 그치 한국인들은 파랗다 모두 뭐 파랗다 다 파랗다라고 한다 그런 게 이제 사회 문화를 뭐한다 반영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치 3번은 뭔가를 떠올리는데 아 명칭이 떠오르지 않는데 이거는 언어 사고하고 관일련이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됐던 거고 자 보세요 수박은 닭의 일종인데 어떤 말하는 멜론으로 보잖아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치 이게 사고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13번이에요 다음 글의 주된 서술 방식은 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포인트 간단했죠 그치 사람이 글을 쓰는 것은 나무에 꽃이 피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글 쓰는 것을 나무에 꽃이 피는 것에 뭐했다 비유했다가 되겠죠 그래서 쉬웠어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이에요 자 14번 문제예요 아 요게 이제 조금 제 입장에서는 요게 좀 까다롭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시간도 좀 많이 잡아먹지 않았을까 싶은 거였거든요 자 일단 보셔요 얘는 좀 왔다 갔다 많이 했을 거야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좀 했을 거예요 그쵸 그러다가 이제 지워지는 게 답이었을 텐데 남아있는 게 답이었을 텐데 자 일단 언어마다 고유의 표기체계가 있는데 이는 읽기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요거 되게 중요해요 표기체계가 읽기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철자 읽기가 명료하다는 것은 한 글자에 대응되는 소리가 규칙적이어서 글자와 소리의 대응이 거의 1대 1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치 그래서 읽기가 명료하다는 얘기는 1대 1로 대응이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되게 쉬운 거야 규칙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 예로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이탈리아와 스페인 언어들은 어떻게 되는 1대 1로 대응되는 규칙적인 언어가 되겠죠 그런데 이에 비해 반대입니다 그쵸 이에 비해 영어는 철자 읽기에 명료성이 낮은 언어예요 그 말은 명료성이 낮다는 얘기는 계속 봤을 때 규칙적이야 덜 규칙적이야 덜 규칙적이란 얘기가 되겠죠 이에 비해가 나왔으니까 맞지 그 다음에 영어는 발음이 아예 나지 않는 무궁과 같은 예외도 많은 편이고 글자에 대응하는 소리도 매우 다양한 거야 봐 대응이 다양하잖아 그러니까 명료하지가 않은 거야 근데 얘네들은 1대 1로 대응하잖아 그쵸 대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편 쭉 나오게 되고요 자 무의미한 단어를 읽을 때 영어를 읽는 사람은 암기된 단어의 인출과 연관된 뇌의 부위에 더 의존하는 반면 그치 요런 거 그 다음에 이탈리어를 읽는 사람은 의문처리에 연관된 뇌부위에 더 뭐한다 의존해요 차이점이죠 그치 고익입니다 자 그랬을 때 1번 보시게 되면 봐 알파벳 언어의 철자 읽기는 소리와 표기의 대응과 관련되는데 여기서 이미 끝난 거야 여기서 왜냐하면 아까 뭐와 관련된 거 표기 체계가 있는데 이는 읽기 과정에 뭐한다 영향을 미친다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여러분 소리와 표기라고 하면 돼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소리도 뭐 계속 나왔으니까 그런가 보지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야 괜찮아 이해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보자마자 명쾌하게 소리는 아니야 1번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치 그서기에는 어 애매한데 애매한데 세모했다고 쳐요 두 번째 영어 사용자는 무의미한다는 읽을 때 좌반구의 읽기 대톡을 활용하면서 암기된다는 인출 요건 그대로 나왔잖아 아까 그대로 나왔죠 지워 그치 지웠어 끝 이탈리어는 소리와 글자의 대응이 규칙적이어서 낯선다라고 할 때 영어에 비해 철자 읽기가 명료성이 높다 안 높다 높다 바로 나왔지 X 영어는 의문처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들이 많아서 스페인어에 비해 소리와 글자 대응이 덜 규칙적이다 나왔잖아 나왔잖아 그치 그러면 아까 명료하지 않았던 1번이 뭐가 되는 거야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치 확연하게 나왔잖아요 확연하게 방금 같이 읽으니까 그치 그래서 소리는 안 되고 뭐만 표기만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했지만 답이라는 건 내가 알고 1번 가는 것도 답이지만 남겨진 것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게 왜 답인지 알려줘야 하는 게 제 입장이 되는 거고 여러분은 그거 몰라도 되는 거야 맞으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설명할 필요가 어딨어 내 직업은 설명을 해야 되는 직업이지만 여러분은 그냥 문제를 푸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몰라 1번인가 봐 괜찮아 그래도 맞아도 돼요 20문제를 다 명확하게 풀지 못했는데 95점 맞으면 집에 가는 거야 알겠죠 그게 그 차이야 그 차이 그래서 지워 남는 게 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정확히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낯선 작품들은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공부 안 했던 거는 이거 박인우 작품인데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 회귤 고사라고 했죠 귤을 다시 가져간 이야기를 통해서 뭐에 대한 이야기다 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이제 회귤 고사와 관련된 거 맞죠 자 황진희 시조예요 이거 제가 딱 두 아 오늘도 공부하겠구나 딱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밤을 잘랐다가 넣었다가 펴기 때문에 시상정계 방식이 뭐라고 했어 추상관념을 구체 시각화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고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서리서리 구비구비 뭐 사용해서 의태어 사용해서 뭐 준다 생동감 준다 그게 다다 그치 근데 이번에는 의태어가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고사 인용한 거고 얘는 뭐가 된 거야 의태어 사용한 게 맞아요 자 세 번째는 어때요 말 없는 것은 청산이요 태 없는 것은 유수로다 그치 얘랑 얘랑 뭐 되고 대구가 되고 갑 없는 건 청풍이요 림자 없는 건 명월이다 역시 대구 대구 되죠 그리고 없은 없은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고 반복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 주제에 이중에 자연 속에서 병 없는 몸이 걱정 없이 뭐하리라 늙으리라 이랬어요 그치 그래서 다 제껴줄 수 있어요 요건 우리가 다루신 적 없어요 솔직히 처음 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쵸 자 농암 바위에 올라 보니 노안 늙은 눈이 유명 다시 밝아지는 거야 그 말은 속세 있을 땐 안 보였는데 자연에 오니까 눈이 잘 보여 안 보여 보이는 거야 그만큼 자연에 돌아온 만족감을 표현한 거고요 인사 즉 속세에 속세가 변한들 산천이 변하겠니 라고 해서 변하지 않는 자연을 모아오고 있는 거 예찬하고 있고요 바위 앞에 이름 모를 물과 이름 모를 언덕이 어제 본 듯 하구나 어제 본 듯 하구나 야 어제와 같구나 그래서 여기는 아름다운 자연을 뭐하고 있다 예찬하고 있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고사인용 그리움 풍수지탄 의태 그 다음에 대구 반복인데 자연과의 대조 노년의 무력감이라고 했는데 요정도 배웠다면 그치 요게 장인이 뭐가 된다 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지 그치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상의 권태거든요 별거 없어요 나는 누워서 소를 보고 있는데 소가 지금 뭐하고 있어 계속 되새김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반추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가 위가 여러 개들 하면 그러니까 먹고 넘겼다가 다시 올려서 또 씹고 또 하고 이게 이제 뭐가 돼 반추 되새김질이 되는데 이게 이제 문학용어로 되게 멋있어지죠 옛날 일을 뭐하는 거 떠올리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해요 반추라고 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별 얘기 없어요 그리고 문제 보기도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았어 그냥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거 보고 그냥 별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몇 번이 되는 거야 1번 대상의 행위를 통해 되새김질을 보면서 글쓴이의 마음을 쭉 읊어내고 있는 거 맞죠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 황거칠이 서한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가 되는데 산거족이거든요 이 내용 전체적인 뭐냐면 산에 살고 있으니까 물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이제 수도를 놓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공공입자와 살고 있는 황거칠과의 무슨 갈등 외적 갈등이 있는 거야 그러다가 내가 잡혀간 거죠 그 상황이거든요 솔때말로 내가 사인하고 나오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았고 이게 중요하고 그는 만부득 어쩔 수 없이 담당 경사의 타협안에다가 도장을 찍기로 한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랬을 때 1번이 뭐가 되는 거 같은 아픔 듣기는 뭐가 되고 동병 상련이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고 속수 무책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자가 당착이 되고 요거는 전전반칙이잖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사자성어 4글자까지 모대육에서는 2글자시라도 외우면 어느 정도는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니까 진짜로 요건 동병만 읽어도 되겠다 동병만 이거 어려워 이거는 안 어렵다 동병 이거 어려워요 할 수 있잖아 동병 그치 그 다음에 수무책 요거 어려운가 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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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무책 안 떠올리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괜찮을 것 같은데 그치 그 다음에 자가 당착도 많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전전반칙인데 요것만 기억해도 되겠다 전전만 해도 되겠다 그치 전전반칙 할 때 요 정도야 그러니까 안절부도 못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속수무책이 되는 거죠 자가 당착은 지 말에 모순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몇 번 2번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진짜 순수하게 한자 두 가지를 다 틀렸어 그러면 90 거기다가 아 헷갈려가지고 비문화 하나 날아갔으면 85 거기까지 전 요번 시험은 85점까지가 좀 잘한 점수라고 봐요 아까 잘한 건 아니고 그냥 선방했네 잘했으면 90에서 95까지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자 두 개 틀리고 아니면 하나 맞고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다 맞고 그래서 85가지가 좀 그냥 나름 까지가 않을까 싶어요 자 18번도 되게 쉬워요 이게 보자마자 그것 떠오르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렇죠 그런 시랑 약간 내용이 좀 비슷하죠 살아가노라면 가슴 아픈 일 한두 가지겠는가 깊은 곳에 뿌리를 감추고 흔들리지 않는 자기를 사는 나무처럼 그걸 사는 거다 그렇게 사는 거다 봄년 가을 긴 겨울을 높은 곳으로 높어 높은 곳으로 쉬움 없이 한결같이 사노라면 가슴 상한 일이 한두겠니 한두 가지겠니 야 너만 슬프니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치 삶이라는 건 늘 뭐하다 힘들다 그러면서 뭐하는 거다 사는 거다가 돼요 이게 무슨 표현법이 되는 거야 서리법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서리적인 표현으로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는 게 몇 번 4번이 정답이 된 거예요 됐죠 19번 문제예요 이것도 보세요 문화재 얘기하고 있어요 한 민족이 지닌 문화재는 그 민족 역사의 누적일 뿐 아니라 그 누적된 민족사의 정수로서 이루어진 혼의 상징이다라고 해서 지금 뭐에 대한 얘기 문화재 그치 그러니까 문화재는 그 민족이 모든 게 뭐하다 들어가 있다 그 얘기가 되고 다시 부연 설명 더구나 국보로 선정된 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성력과 정원의 결정으로 그 우수한 질과 희귀한 양에서 무비의 보호가 된 자이다 그래서 국보를 보면 역시 국보가 예가 될 수 있는 거죠 문화재의 예가 뭐가 된 거야 국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빈칸이 들어가는 거고 이 말도 문화재가 얼마나 힘 있는가 그렇죠 문화재가 얼마나 힘 있는가잖아요 구르는 도로에는 이렇게 끼지 않는다 열심히 계속 살고 있는 사람에는 이런 게 끼지 않는다 문화재랑 뭔 관계가 있어요 그치 지식은 나눌 수 있지만 지혜는 나눌 수 없다 이게 문화재랑 뭔 관계가 있습니까 뭐야 문화재는 4번이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되게 자존심 상하겠지만 영국인들이 그랬어요 세익스피어는 인도하고도 바꾸지 않겠다고 개새끼들 되게 죄수 없는 말이죠 그만큼 여러분 일본 영국 애들은 그 세익스피어에 대한 자긍심이 큰 거고 그 세익스피어의 어떤 문화적인 힘이 그만큼 크다는 걸 뭐하는 거야 반증 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문화재니까 세익스피어 이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복잡하게 느껴졌을까 싶었는데 역시 지문 보기 자체가 선택지가 어렵지는 않았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포인트가 돼서 답이 나오죠 하위 개념으로 분류할수록 그 대상에 대한 정보가 훨씬 더 많이 전달된다라고 해서 우리 천재도 풀었지만 상위어는 포괄적이라고 했고 구체적인 거는 더 뭐라고 했어요 하위어라고 했잖아 하위어가 훨씬 더 구체적이라는 얘기는 정보를 훨씬 더 모아한다 담아낸다가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유니콘이 나오게 되는데 현실 세계에 적용 대상이 없는 분류 개념도 있을 수 있다 그게 뭐다 여러분 유니콘이다라는 얘기가 됐죠 그쵸 거기 있다 선택지도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이제 뭐가 돼 비교 개념인데 분류 개념처럼 자연의 사실에 적용되어야 하지만 분류 개념과 달리 여기 봐 논리적 관계도 반드시 성립해야 되는 게 바로 뭐가 된다 비교 개념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은 뭐냐면 이제 정량 개념이 나오는데 이러한 정량 개념은 자연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현상의 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뭐 하는 거다 생겨난 거다 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선택지 보시게 되면 여기 볼게요 이게 센치하고 그 다음에 킬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량이 되는 건데 이런 거는 측정 단위는 자연현상에서 수를 적용할 수 있게 뭐 했다 해주었다 방금 읽었잖아 그쵸 이 얘기가 되는 거에요 4번 해결이 되는 거고 꽃 고양이와 같은 개념은 논리적 관계를 따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교 개념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분류 개념이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용 유니콘하고 똑같죠 그치 현실에 없어 하지만 분류 개념이 인정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인데 왜 그럴까 호랑나비 나비에요 뭐가 상이어야 얘가 상이어 얘가 뭐가 되는 거 하이어예요 그럼 얘가 훨씬 더 구체적이니까 정보가 많아야다 안 많아야 돼 많아야 되는데 뭐라고 해서 지금 적다라고 했으니까 틀리는 거지 적은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많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국가직 문제는 끝이 났어요 솔직히 별로 기분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문법 문제가 좀 더 많이 나왔다면 그쵸 거봐라 천재 났잖아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제가 찍어줬던 작품이 나왔다면 와 했을 텐데 비문학이 훨씬 더 많아가지고 그게 좀 속상해서 한 이틀 밤은 잘 못 자고 막 그랬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비문학이라도 제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지 조금 더 고민해보고 노력해서 더 더 더 더 잘 치를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지방직도 열심히 준비해서 지방직도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시험 잘 치르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리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